간장게장 간장게장 먹을까? 양념, 새우, 스팸, 밥도둑 모아서 한입에 게장 반말이 한입에 스팸 반캔 후라이는 한 알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오늘은 시골친척게장 저희 친척은 아닙니다 매콤하네요 칠하네요 열어볼까요? 이 부분은 떼줘야해요 모래주머니거든요 이걸 먹으면 써요 떼주면 여기서 밥만 비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우와 맛있어 보이죠?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밥도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게장 먼저 맛있어 보이죠 사람은 밥도둑 수고하니 잘 먹어요 화면이 들어있어요 콜라 와 단짠 환상이다 이게 개 살이 엄청 달아요 그러면서 은은하게 짭조름하게 그 매콤한 고추가 깔끔하게 잡아주는 이 맛 하아 스팸 지난번 그 황이찬 먹방에서 통스팸이었잖아요 남은거 이렇게 잘라서 보관해놨다가 먹고 있습니다 아 맛있게 먹어주세요 와... 한입만 먹으라고 했는데 뭔가 한입 더! 한입 더! 이렇게 해서 계속 먹게 되는 마성의 매력이 있단 말이야 이번에는 양념새우장 양념새우장 양념 잘한단 말이야 짠! 양념새우장 와... 장난 아니죠 이거? 와... Spanish 잘 applique 와 천국이야 천국 초콜릿 훌륭한 코코 훌륭한 코코 와.... 와 근데 여기 간장 맛있다 와아 와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왜 스팸이랑 김이랑 싸먹을 생각 못했을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너무 아깝다 양념새우를 제일 위에다 놓아가지고 양념새우가 그냥 넣어먹어버렸어 아 이 양념 맛이랑 되게 잘 어울렸거든요 계란이랑 아 이따 또 해봐야지 대장 요런데도 살 튀어나오는거 봐 그쵸? 와.. 아 참 간장게장 제가 자주 먹잖아요 먹다보면 댓글로 어 홍사님 간장게장 저는 비려서 못 먹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드세요?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이런 거 진짜 못 먹는 타입이에요 근데 간장게장은 안 비려요 지금까지 제가 먹방하면서 촬영했던 간장게장들은 한 번도 비린 적이 없어 왜냐면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싱싱한 개를 담가가지고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릴 틈이 없는겨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시켜드세요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시켜서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스팸이랑 김이랑 자주 먹네 김밥에 스팸 넣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주먹밥처럼 약간 네모나게 생긴 거? 그런 것도 있네 참 이미 많이 먹고 있었구나? 흐흐흫 와아 와아 와우 이거다 이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와우 와우 사실 저는 이거 반통 짜가지고 한입에 계속 먹었지만 게 한 마리면 밥 두세 공기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먹방할 때는 이렇게 먹지 평소에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요 사실 이 사이사이에도 많이 숨어있어서 알뜰살뜰하게 먹어야 돼요 게장은 사실 다리도 이렇게 짜면은 많죠? 이거면 또 한 숟가락 되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먹방을 보고 간장게장을 처음 드시면 다 그렇게 짜서 먹고 몸통 버리고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요 그래서 오늘 한번 평소에 제가 먹는 방법대로 마지막에는 좀 알려드려 봤습니다 짠! 색깔 이쁘다 근데 그죠? 잘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 간장게장 밥도둑들 먹어봤는데요 대만족이다 행복하다 운솝... 열심히 End장게장 아 EMA